안녕하세요.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홍보대사 박상영, 장혜진입니다. 새해 기쁘게 맞고 계시죠?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. 작심삼일 업기, 목표한 거 다 이루세요. 그리고 경제도 좋아지고 청년들 취업 걱정도 없고 다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겨울 눈이 많이 와요. 소복하게 내린 눈 보면 깨끗한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.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요? 당연히 하고 싶죠. 함께할 여친이 없어도 문제지. 아무튼 하얀 눈 보면 기분 좋듯이 우리 사회도 깨끗하고 청념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청년 홍보대사다 보니 눈 보면 청념이 떠올라요. 다 관심 가는 대로 보인다니까요. 우리 관심 가는 것도 있잖아요. 평창 동계올림픽. 새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대한민국은 드높이는 해. 청년대한민국이 도약하는 해. 여러분 새해의 희망 모두 이루시고요. 꽃길만 걸어지길 바랍니다. 새해의 복 많이 받으세요.